자막 제공 및 영상은? 칼지있나? 아, 여긴 맵 넓다. 아 여기저기 있었구나 계세요? 바보 허둥대는 거 다 보였음 아 이거 판자 내리려고 했는데 못내려 지하가 저기 있구나 굳이 지하에 갈 필요 있어? 다 보인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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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시계 있네 아 얄미워 왜 또 여깄어 안 살려줄 거야 발전이 너무 많이 돌아갔어 발전이 너무 많이 돌아갔어 아 아 아 아 아 아 이리 오세요 그러게 왜 내가 싫어하는 그거 갖고 왔어? 손정둔 왜 갖고 왔어? 어디로 가야 되나? 어 아무도 없네? 지하로 갈걸 그랬나? 저기 돌리고 있겠군 어? 여기도 안돌려? 얘네 어딨어? 쟤나 살리지 왜? 이걸 돌리고 있지? 어? 안녕 빠이빠이 어디갔나? 이제 안죽여야지 둘다 걸 때까지 개구 나올 때 됐잖아 아직 안나오나? 어디갔지? 왜 마주치질 못하니? 왜 마주치질 못하니? 왜 마주치질 못하니? 앉아있구나 딴 데로 갔나? 나 같으면 딴 데 가겄다 오우, 데드아즈 잘 쓴다 제때 썼네 자, 한 명을 찾아볼까요? 어디에 있는지 어, 안 보였어 어딨지? 어디 있을까? 발전기는 안 돌릴 것 같고 개구 아직 안 나왔을 것 같은데? 어디있을까? 아이고 아이고 다 물렸다 아까비 아 그때 칼질만 안했어도 이번엔 너주? 아 잘한다 어디갔지? 빠르다 발전기 돌려 그럼 발전기 돌려 그럼 발전기 돌려 아이고 달려있었네 멀리 갔나? 발전기 돌려 쟤가 필요한데 쟤가 필요한데 발전기 발전기 안돌리냐? 어차피 계곡 안나왔어 아직 하나 더 돌려야 되지 않니 너네? 누가 이긴 해보자 누가 이긴 해보자 발전기 돌려 뚜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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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루루루루루 뚜루 뚜루 뚜루루루루루 접시 안하지? 신기하네 죽자 개구로 보내줄 순 없어 그 팽민이 올 때까지 기다리자 나노 안죽여 오 살렸어 팽민이 찾아야 돼 얘가 고수임 얘 죽여야 돼 쟤 한 번도 안건거 같은데 안돼 얘 보낼 수 없어 아 이러면 안되는데 얘 보내면 안돼 얘를 한 번도 안걸었네 자 이제 다 죽자 이제 다 죽자 이제 다 죽자 이제 다 죽자 얘 어디갔어 가까이 있나 아까 저기 있었는데 그냥 하나 돌리게 할까 아 역시 같이 있었네 느낌이 쎄하더니만 어디로 도망갔을까 저기있다 아 팽민이 죽였어야 되는데 그냥 얘 죽여 짱나는디 야 너 이리와 그냥 죽여줄게 너 그냥 누우면 알지 너 누우면 알지 너 그냥 즉초야 어 그냥 즉초해 아우 아우 씨 이걸 그냥 아우 내 팔만 길었어도 내 팔만 길었어도 아 팔만 길었어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얘도 만만치 않아 그래 죽일까 짱나는디 아 우리 한게임 너무 오래했지 어 어 너무 오래 같이 있었어 우리 거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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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지론이 아니야 그냥 죽어 너무 오래 살려줬다 발전기 발전기 돌리랬지 발전기 돌려 돌리라고 했어 안했어 어 씨 발전기 돌리라니까 돌리지도 않고 말이야 일부러 안 죽이고 있었는데 가구 일부러 안 죽이고 있었는데 가구 화나게 아 올킬 될 수 있을까요? 올킬 돼야되는데 안그러면 너무 열받자냐 아 아 근데 너무 멀어가지고 근데 열쇠 있으면 망함 열쇠 있으면 망해요 어디 있을까 찾아낼까 왜 없었지 안 열었어 안 열었어 얘 어딨지? 님? 아 얘 불 또 찼나? 아 여기 있다 어디갔어 아 저기있다 저기있다 살았다 살았다 끝 끝 안녕하세요 혼나야지 혼나야지